월북을 인정하면 뒤를 봐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그런 약속이 또 지켜질 리가 없죠 그것도 또 사기를 치는 거죠 이번에 이준석 씨 마찬가지로 칠흑각서 써주고 그냥 입싹 닦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발설했는지가 나왔네요 유족들이 참 얼마나 애가 탔으면 어제도 다뤘지만 소위 완도수산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원양어선 항해사로 활동했던 형님인 이래진 씨 참 대단합니다 유족은 민주당의 황희 의원 양천구갑 그리고 김철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을 월북을 인정할 때는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회유한 겁니다 피살 사건 이후에 사무실에 찾아와 호남 출신 같은 편 아니냐면서 설득했다 황희 김철민 의원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피살 공무원 부인은 윤석열 편지를 공개했다 국가가 상처를 안겨서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서울 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이날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를 들어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살된 이대준 씨의 아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점이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상북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을 찾아가 보상을 해줄 테니까 월북 사실을 인정하라면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 이대준 씨의 형님인 이래진 씨는 6월 1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서 사건 발생 7일 이후인 2020년 9월 29일 민유당의 황희 의원, 양천구 갑, 김철민 의원, 경기도 안산 상록을 김영호 의원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 사명이 경기 안산시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2시간 가까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황희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월북 사실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밝혔다 참 말이 안 되는 짓들 한 거죠 이대준 씨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센터에서 일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 7시 무렵에 안산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기억했다 함께 온 민주당 김민기, 김명주 의원은 이미 돌아간 상태였고 항의원 등 사명가는 면담 이후에 인근 식당에 저녁 식사까지 함께했다고 했다 이 씨는 이날 항의원이, 항의원이 오전에 들은 특수정부 첩보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월북 정황이 확실하니 인정하라고 했다고 기억했다 이 씨가 동생의 육성이나 정언이 있느냐고 묻자 황희 의원은 그런 건 아니지만 조각조각 첨보를 종호해보니 월북 정황이 확실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어서 김철민 의원이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보상이라고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고 이 씨는 전했다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 얘는 말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짓들 하고 있냐 이 씨는 당시 국가 보상이라고 묻자 황희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하겠다 조카들 생각에 받아들이라고 회유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래진 씨는 인정하면 월북자 낙인이 찍힌다 돈 안 받아도 되니 동생의 명예복과 진상주명에 힘쓰겠다고 단호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황희 의원이 이후 두 차례나 더 사무실로 찾아와 회유했다고 덧붙였다 거론된 의원들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했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월북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민주당의 사건 관련 특별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의원들이 사무실을 방문한다고 해 지역구 의원 신분으로 동행했던 것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 회유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누군가는 거짓말하겠죠 이래진 씨가 거짓말하려는 나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먹었는지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여러분 이 보시죠 오늘 김철민 의원 이름이 나왔으니까 김철민 의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57년생이고 이선위원이고 안산상록을입니다 이 사람들 다 뭡니까 가짜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김철민 의원의 이름 지역구의 선거데이터입니다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이 데이터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홍장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철민 후방에 넘긴 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안산동 플러스 9.4 성포동 플러스 10.6 월피동 플러스 11.2 북옥동 플러스 10.9 이동 플러스 14% 1동 플러스 9.4% 완벽한 조작입니다 이거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에서 표를 읽는 분들 앞에다 듬뿍 엄버져 놓으니까 앞에가 푹 늘어나가지고 플러스가 다 나온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홍장표 후보는 뭡니까 표를 다 빼앗겨가지고 앞이 푹 꺼지니까 뭡니까 마이너스와 툭 튀어나온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안산동 마이너스 8.8 성포동 마이너스 10.4 월이동 마이너스 10.4 북옥동 마이너스 10.4 이동 마이너스 13.3 1동 마이너스 9.1 좌우대칭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이 더불어민당은 백전백성입니다 모든 사전투표에 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 상록구 어른 동수가 6개 투표구수가 35개입니다 35개 여러분들 투표소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철민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35대 제로입니다 6대 제로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뭡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로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치가 뜻하는 것이 35대 제로라는 것이 뭘 뜻하는 거 아니까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승리를 한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죠 35대 제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 승리를 한 겁니다 서울시내 전역에 다 승리를 했습니다 투표소에서 1580대 제로인가 전국에 3500개 투표소가 있으니까 3500대 제로인 겁니다 4.15 총선은 단 한 곳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투표소 레벨에서 승리를 못했을 겁니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1번 후보하고 2번 후보를 비교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무슨 뜻인 거 아니까 당일 투표에서도 김철민 후보가 이겼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김철민 후보가 121표를 얻은 겁니다 그래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전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를 189표를 얻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195표를 얻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거죠 당일 투표가 121%가 나왔으면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가 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121%에서 조금씩 차이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5나 189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하니까 관내 사전 관내 사전을 무재비하게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다 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과장을 하는 게 아니고 35대 제로는 그냥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당일 투표하고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100표를 얻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21표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당일 투표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승리 정도가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121표를 당일 투표에 얻었는데 어떻게 195표와 189표까지 얻느냐 이거는 뭡니까?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황희 후보 몇 차례 이름 찾아와가지고 월북 인정하면 뒤를 봐주겠다고 하신 분은 1967년생이고 재선위원이고 전문화체육부 장관이고 양천구 갑입니다 서울시에 여러분 이게 더 무자비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차익값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가지고 양천구 갑 같은 경우는 신정 7동 플러스 13.8 신정 6동 플러스 12.9 신청 2동 플러스 14.6 제 목동 제 5동 15.8 미친 숫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가장 커야 3%가 나올 수치가 15, 16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표를 사전투표를 그냥 뭐죠 미래통합당 송한섭 후보와 함께 뺏어가지고 쑤셔죽 박아 넣은 겁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성부가 바뀐 경우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런 무자비한 자수를 2020년 4.15 총선에서 하고 이것을 다 덮겠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황희 후보는 어느 정도냐 양천구 갑의 동이 9개고 투표수가 모두 66개입니다 66개 모두에서 뭐죠 사전투표에서 다 황희 후보가 승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 아니까 동일한 조작률을 66개 투표소에서 다 적용했다는 겁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몇 퍼센트를 빼앗았기 때문에 66개에서 다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송한섭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당일 투표에서 황희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92표밖에 못 얻었습니다 여러분 당일 투표에서 큰 폭으로 황희 후보가 패배한 적이 양천구 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관내하고 관내에서 뭡니까 무려 162.4% 165.4%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까 당일 투표에서 92.5가 나왔으면 관내 사전투표하고 이런 관내 사전투표도 92.5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값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사전투표소를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이렇게 수치를 부풀려 놓은 겁니다 162.4가 뭘 뜻하냐 미래 통합당의 송한섭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100표를 얻었을 때 여러분들 황희 후보가 162.4표를 얻은 뜻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미래 통합당의 송한섭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황희 후보가 165.4표를 얻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당일투표에서 배배한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표고로 승리를 한 겁니다 이 결과가 여러분 이런 표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그걸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가짜들이 그냥 국회를 다 자아간 겁니다 저는 거짓말하거나 과장하거나 뻥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다 뭡니까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 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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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 레벨마다 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66개 투표소에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큰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죠 김철민 경기도 안산시 상록을 35개 투표소에 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다 35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서는 당일투표에서 김철민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상대방이 100표 얻을 때 121표를 얻었으니까 그런데 관내하고 관내에서 121표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뭘 관내 사정은 189 관내가 195 엄청나게 표를 쑤셔놨다는 증거인 거죠 이렇게 이런 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름부터 숫자가 모두 다 민주당은 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를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